알차이머병과 프리온 질병은 유사다고 합니다. 프리온은 단백질 감염성 입자입니다. 파티클입니다. 어원을 보면 이해가 쉬운데요. 프로틴에서 프리를, 인펙셔스의 아이를, 그리고 입자를 뜻하는 어원을 붙여 프리온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이론상의 감염 원인데요. 알려진 게 많이 없습니다. 프리온은 바이러스는 아닙니다. 프리온은 플라그를 형성하여 정상적인 조직 구조를 붕괴시킵니다. 스펀지 모양의 구조로 조직 내 구멍이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광우병이 대표적인 프리온 질병인데요. 이명박 대통령 시절 광우병, 서로 인해 인간의 뇌도 스펀지처럼 구멍이 송송 뚫린다는 괴담이 퍼졌었죠. 실제로 인간 프리온 질환인 크로이치펠트 야코프병은 인간이 감염된 소의 육류를 섭취하면 걸립니다. 일단 걸리면 죽는 병입니다. 사실 흥미로운 이야기들은 많은데 너무 무서우니까 이쯤 접어둡니다. 궁금하면 프리온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알차이머병의 큰 특징 두 가지는 플라크와 신경섬유 엉킴입니다. 현미경으로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신경섬유는 단백질 섬유인데 뉴런 신경세포 속에 매듭으로 얽혀져 있습니다. 신경섬유는 다른 뉴런에게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당연히 뉴런의 일부겠죠. 신경세포가 연장된 게 신경섬유입니다. 요약하면 뉴런에는 축사기라는 신경섬유가 있는 겁니다. 뉴런이라는 세포는 우리 신경계의 활동 대부분을 담당합니다. 그 뉴런에 신경섬유가 있는데 신경섬유가 다른 뉴런에게 신호를 전달한다고 했었죠. 어떻게 전달하냐면 전기신호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전기신호는 신경섬유 끝에 도달할 때까지고요. 신경섬유 끝에 도달한 다음에는 화학적 신호를 통해 전달합니다. 화학적 신호를 다음 뉴런이나 세포가 받게 되죠. 초록색은 말초신경인데요. 말초신경에서는 신경섬유가 덩어리를 이루어 신경을 만들게 됩니다. 역할은 뭘까요? 정보 전달입니다. 소리라는 정보를 전달한다면 먼저 귀에 감각수용체가 소리를 느끼게 되겠죠. 그걸 신경신호로 바꾸어 신경섬유로 전달되고 다시 뇌로 전달됩니다. 이게 뉴런의 모습인데요. 뉴런은 신경세포죠. 신경신호들은 뉴런을 따라 전기적으로 전달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세포로는 화학 물질에 의해 정보를 전달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세포와 세포 사이에 작은 틈새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네스인데요. 이걸 건너 다음 뉴런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신경섬유 축삭도 여기 있네요. 좀 더 확대해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신경섬유가 더 잘 보이죠? 연결되어 있는 게 보이죠? 이 부분은 전기신호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넵스에서는 공간이 비어있죠? 여기 건너뛰는 건 화학적 신호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전기신호로 이동하고요. 많이 본 시넵스 그림이죠? 전기신호로 신경신호가 도착하면 신경전달물질이 소낭에서 방출되도록 자각합니다. 신경전달물질은 50개 이상으로 확인됩니다. 뉴런의 끝에 있는 신경섬유들이 엉켜있다는 겁니다. 엉켜있다면 신경신호가 제대로 전달될 수 없겠죠? 타우 단백질의 과인산화는 뭘까요? 타우 단백질은 마이크로 튜블과 관련된 단백질입니다. 비유하자면 마이크로 튜블은 세포의 기찻길에 해당합니다. 미세소관이라고 하는데요. 타우가 이 기찻길의 못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기찻길의 구조적 안정성을 지켜주죠. 타우 단백질의 과인산화가 일어나면 타우가 마이크로 튜블에서 떨어져 나가고 구조적 안정성이 깨지게 됩니다. 마이크 튜블에 붙어있는 타우 단백질은 뇌세포의 골격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산화가 뭐냐? 단백질의 인산기를 추가하는 화학 반응입니다. 인산화를 총매하는 효소를 키나제로 부릅니다. 단백질의 화학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C는 탄소입니다. 유기분자는 탄소가 포함된 분자를 말하는데요. 당연히 단백질도 유기분자겠죠. 보통 무생물은 무기물, 생물은 유기물로 나누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인산이 유기분자에 달라붙어 반응하는 과정을 인산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인산은 무기산소산의 일종입니다. 무기산이란 무기화합물의 화학 반응으로 생성된 산입니다. 그러니까 인산은 무기이고 단백질은 유기인데 인산화는 무기화 유기가 붙어서 반응하는 거네요. 인산이 산성이라 위험해 보이는데 사실은 인산화 반응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중요한 반응입니다. ADP에 인산 하나가 더 붙어 바로 ATP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이게 인간의 에너지입니다. 인산은 여러 이온 형태가 있는데요. 이온이란 전자가 정상보다 초과로 있거나 미달하는 경우를 말하죠. 숫자에 따라 다릅니다. 다시 ATP로 돌아와서 ADP는 인산 2개, ATP는 인산 3개가 붙은 형태입니다. 인산화는 ATP를 만드는 중요한 건데 이게 과하게 타우 단백질에서 인산화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타우 단백질이 신경섬유 엉킴을 유발하는 정확한 포인트를 찾아냈다고 하네요. 타우 분자는 미세소관 옆에 들러붙어 있죠. 하지만 알차이몬병에 걸리면 타우 분자가 떨어져 나와 자기들끼리 엉겨붙습니다. 골격을 유지해주던 타우 분자가 사라지니 미세소관도 해체됩니다. 기찻길에서 못이 빠지니까 난리 난 거죠. 그래서 뉴런도 죽으면서 기억력도 사라지는 겁니다. 신경섬유가 엉키는 것도 타우 단백질이 기찻길, 못의 역할을 하면서 구조를 잘 지탱해줬는데 사라지니까 신경섬유도 이제 잡아주는 이 없이 서로 엉켜버리는 겁니다. 신경섬유도 엉키고 타우도 엉킵니다. 그럼 타우가 엉키는 건 어떤 이유일까요? 아밀로이드 플라크와의 연쇄 변화에 뭔가가 있나 봅니다. 아직 추측입니다. 알차이머는 유전적인 위험 인자가 밝혀졌는데요. 다은 증후군 환자는 중년기만 되면 거의 모두 알차이머병과 같은 뇌의 변화를 보인다고 합니다. 21번 염색체 이상이 있는 경우죠. 이 외에도 14번 염색체, 19번 염색체에 있습니다. 치료는 콜링성 약제를 사용하는데요. 신경인지 기능활성제입니다. 콜링성 약물은 아세틸콜린이 주요 구성성분입니다.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줍니다. 아세틸콜린이란 신경전달물질입니다. 앞서 신경전달물질은 약 50개가 알려져 있다고 했죠. 그 중 하나입니다. 아세틸콜린은 유기분자입니다. 알차이머병은 병리학적 진단이고 알차이머 치매는 임상적인 진단입니다. 신경섬유 농축제의 영어는 탱글스인데 이게 엉킴입니다. 노인반의 영어도 플라크인데 계속 말해왔던 플라크고요. 알차이머병은 70%가 유전적인 요인입니다. 그리고 발병하면 기대수명은 7년입니다. 특징 중 뇌실의 확장이 있는데요. 뇌실은 뇌 안에 빈 공간입니다. 환자의 뇌는 오른쪽인데요. 빈 공간이 많이 보이죠. 뇌실은 뇌척수액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 뇌는 척수액에 떠 있는 거죠. 뇌척수액이 부력을 제공하는데 이는 뇌의 무게를 30배 정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뇌척수액의 역할은 이뿐만이 아니라 뇌에 필요한 양분을 공급하고 화학적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노폐물을 제거하는 기능도 있네요. 뇌척수액의 흐름을 보여주는 MRI라고 합니다. 뇌척수액은 액체이기 때문에 흐르죠. 관련 질병도 있는데 이 흐르는 구멍들은 가늘기 때문에 쉽게 막힐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